벌써 2017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기분상으로는 지난달에 부임을 한 것 같은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나고 2017년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참 축복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목회지인 체리엑제일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 주신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가 저절로 돌려지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로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변화였으면서 또 큰 도전이라 생각하며 시작했었지만 여호와 이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좀 기도하면서 지난 6개월을 좀 돌아보니까요 정말로 주님께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해 주신 것을 발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오늘 복음소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삶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때 그 동행하심이 잘 묘사되어 있고 그 여정여정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저의 삶의 여정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요 해로왕의 아이들을 죽이려는 그 사악한 계획을 미리 알려서 그 재난을 피하게 합니다 요셉에게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마리아가 임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과 그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일어나서 떠날 때 그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때를 가르쳐 주실 때 그가 순종함으로 일어나서 그 장소를 떠날 때에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쓱 지나가고 말면 될 이야기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의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베들레엠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닥친다면 참 어려운 문제가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이것이 딜레마가 돼서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두셨을까? 그냥 죽도록 두셨을까? 그런데 성경 안에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점에도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속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지구 다른 쪽에서 전쟁을 인하여 종교적인 것으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천사를 해로왕에게 보내서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땐 더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그 답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누구도 대변할 수가 없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할 수 있는 답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 할지라도 해로왕은 그 아이들을 죽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들을 기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자기의 아내 또 아들들 또 300명의 대신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할 때 주저없이 모두 살해했습니다 모세 때의 바로의 왕을 기억해 보면 그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재앙을 경험하고 보낸 것 같았으나 결국은 그들을 쫓아가죠 죽이려고 그래서 홍해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자신의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영향이고 사단의 미혹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정과 결단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 악한 영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선택과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동은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악한 것을 알고요 끔찍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이들이 죽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요 애국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애국하는 어미 라헬의 울음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전쟁에 이런 죽임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죽임이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반대적으로 우리는 이런 전쟁의 비극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예요 전쟁을 반대하는 많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하여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해로왕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죽은 사람을 구하는 그런 궁율된 마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그 길을 옆을 걸어갔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저 자신들의 길을 재촉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시간에 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비극이 일어납니다 마테는 이런 비극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인데요 자신들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는 어미의 마음과 눈물과 통곡을 묘사한 글입니다 이것을 마테가 베들레엠 유아의 학살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베들레엠의 사건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미, 자식을 잃어버려 흘리는 눈물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눈물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속박으로 흘리는 탄식의 눈물이 이제는 이방인 헤로세인에서 로마에 세워진 본부망으로 이런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 이방인의 학정으로 살해된 베들레엠의 어머니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라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사용하신 건 그것의 다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넘어 있는 약속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새 언약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새 계획으로 그것으로 나아가라고 일어나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떠날 때에 그 예언, 그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나아가 그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일어나 떠나라고 말했던 것 성경에서는 애구배로 가라고 하죠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사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여 그 시간을 보냅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의 사자가 다시 꿈으로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다시 향하라고 하죠 그래서 일어나 떠나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두려워 못 나갈 때 그 다음에 다음 꿈으로 인해서 나사렛이라는 장소로 철저히 지시된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거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예언이 성취된 장소 나사렛 지방의 자리를 자리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해서 그들의 피난의 여정에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움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변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의 신체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귀가, 귀가 굉장히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다들 있으시잖아요 두 개 있죠? 양쪽으로 듣는데 우리는 한쪽에다 시선을 모아서 환경에 여러 가지 말이 들리는데 우리는 한 가지를 찝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기서 하시는 저분이 내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귀를 기울이면 그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크게 사는 얘기도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안 들으려고 하면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또한 많은 얘기를 듣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우리 귀에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이게 귀에 신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더 신기한 거예요 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언제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그게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귀가 영의 귀가 열리면서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마음의 귀라고라도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즉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영의 귀든 마음의 귀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도 너무나도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나도 모른다 어떻게 내 마음인데 나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모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은 TV처럼 라디오처럼 그 채널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라디오는 원하는 방송을 듣기 위해 채널을 맞춰야 돼요 이게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이걸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이아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그거를 잘 이렇게 딱 맞췄을 때 소리가 정확히 들렸거든요 요즘은 그냥 번호를 찍으면 디지털 번호를 찍으면 들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돌려서 맞췄어야 됐어요 아니면 TV로 TV도 내가 보고 싶어하는 채널을 보려면 이 채널을 막 눌러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방송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채널을 잘 맞추거나 라이트 채널을 맞춰야 할 때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이 채널 맞춤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듣기 원하는 방송만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방송만 듣고 보고 싶은 방송만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것 재밌어 하는 것들만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방송은 주저없이 다른 채널로 바로 돌려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라디오를 틀다 보면 국악 방송이 딱 걸리는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틉니다 지금도 국악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국악을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TV도 같은 원리죠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만 보기 원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보기를 원해요 저희 집에는 TV가 없은 지가 15년이 넘어서 TV 채널이 요즘 얼만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TV를 볼 때만 해도 그 케이블까지 한 300개 채널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더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검색을 할 때 TV를 이렇게 쫙 눌러가면서 약간 인트로에스팅한 채널이 나오면 딱 쓰잖아요 그리고 잠깐 본 다음에 재미없으면 바로 서치를 계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바로 이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 들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한 채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채널의 주파수나 채널을 고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잠깐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요 보아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휙 지나가잖아요 맞추지 않고 지나가거든요 오늘 이야기 속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채널에 그들의 삶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때가 되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어서 일어나서 현재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에 나아가기 위해 그들은 순종했고요 새로운 장소, 애국의 삶이 어렵고 두려워했을 수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변하는 순간 그들의 자리를 일어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섬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주님이 원할 때마다 일어나 떠나 일어나 움직이고 일어나 행동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고 떠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경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고 떠나고 움직이고 행동하였으므로 말며마 실제로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순종 이들의 순종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의 순종 또 다른 사람의 순종 그 순종의 통로를 타라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둘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기를 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그 장소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하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늘 내 인생 속에서 용기를 얻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일어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방영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야마 누구를 살려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죄로 누구를 보내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는 즉 우리도 뭐가 마땅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음을 알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떠나야 될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곳을 향하여 일어나야 되고 이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장소가 우리들에게는 미개척지 같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뭐뭐인 줄 알리라 뭐라고 그랬죠?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답변을 안 하시는 걸로 봐 어려우신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는 두려운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이 많이 요구되는 장소이라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압니다 희생이 당연시 되는 장소이라는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압니다 서로 사랑하는 장소 어쩌면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서 그곳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안 가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로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십자가로 질 때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음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그 채널을 그 주파수를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의 삶은 어려운 자리일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 삶과 영생의 삶과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모릅니다 요색과 마리아도 우리가 복음을 믿을지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한 부분을 순종하고 그 부분을 드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색과 마리아 주님을 위해서 그 어려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도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동네 나사렛에 가서 그들의 삶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채널에 그들의 삶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어 그들은 일어나고 떠났고 또 일어나고 떠났고 또 일어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도 요색과 마리아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인지 없어야 되는 곳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곳이 라이트 플레이스인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도전에 이제 일어나서 떠나야 하는 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주님의 원하심을 알고도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이 앞서서 새로운 장소나 미래의 계획에 차질을 두고 주저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또 반대로 아직 주님의 때도 안 됐고 말씀도 없는데 나의 안녕과 나의 안식을 위하여 일어나 떠나시려는 그런 분은 없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일어나서 떠나는 것은 나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일어나고 떠나는 것이 나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삶에 계십니까? 아니면 나중심 삶에 속해 있습니까? 나중심 삶에 속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확신하여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세워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에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 훨씬 복된 삶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주님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2017년에 어떻게 사셨는지 다 잊어버리세요 2017년부터 이제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2018년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중심 삶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그 2018년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향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일어나야 되고 떠나야 되고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상처받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크리스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어나 떠나는 사랑하는 체리를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 동안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제 2017년의 삶에서 일어나 새로운 2018년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좀 더 주님 앞에 기쁜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채널 마치기를 원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라이트 채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채널 맞추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